이 모든 사태는 박근혜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를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첨단 전투기 F-35로 바꾸면서 시작됐습니다. 2013년 정부는 방위사업청이 2년 가까이 고민해서 F-15SE로 결정해놓은 것을 뒤엎고 F-35로 바꿨는데요. 이 결정을 주도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이 사안은 정무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F-15SE를 부결시켰습니다. 만약 그대로 F-15SE를 유지했다면 기술 이전 문제는 훨씬 쉬웠을 것이라는데 KF-X 사업의 좌초를 초래한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 오대왕 기자가 추적했습니다. 2013년 9월, 당시 우리군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단독 후보 기종은 미국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이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2년에 걸쳐 세계 후보 기종을 종합 비교평가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단 두 달 만에 뒤집어집니다. 정부가 최종 선택한 기종은 보잉사의 F-15 사일런트 이글 대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로키드 마틴사의 F-35 라이트닝2였습니다. 도입 비용이 당초 정부 예산이었던 8조 3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데다 F-X 사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였던 기술 이전 문제도 가장 까다로워 경쟁에서 일찌감치 배제됐던 기종이었습니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이 F-X 사업의 행보를 손바닥 뒤집듯 단번에 바꿔버린 힘은 무엇이었을까? 김관진 당시 방침위원장이 이 사안은 전무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F-15SE로 부결해야 된다. 그 표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전역한 상태에서 많은 예비역들을 만나본 결과에 의하면 F-15SE로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잘 된 결정이냐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표명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자 방위사업 추진위원장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은 선정 기종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를 고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어떤 정무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미국과의 관계 같은 것들이 작동을 했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또 당시에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재연기하려고 했어요. 재연기하려고 한다면 미국에다가 그만한 반대극부를 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지 않았는가. 두 번째는 예비역 장성들의 조언이었습니다. 역명하신 대통령님께서 국가안보차원에서 특간의 조치를 취해주신다면 국방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간 예산을 조정하여 스텔스 기능을 구비한 차기 전투기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예비역 공군참모총장 15명이 청와대와 국방부, 국회에 보낸 이 편지는 이전까지는 강조되지 않았던 차세대 전투기의 스텔스 기능이 선정 기종의 필수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후부 기종 가운데 스텔스 기능을 갖춘 것은 로키드 마틴의 F-35가 유일했던 상황. 그래서 사실상 특정 기종을 선택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들 예비역 공군참모총장들 가운데 로키드 마틴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군참모총장 역임 후 승진기술이라는 방위산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던 김상태 씨. 승진기술은 바로 로키드 마틴의 한국 대리점입니다. 당시 그는 군사기밀을 빼내 로키드 마틴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는 한주석 전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993년 율곡사업 비리 사건 당시 한신은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 F-16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아 사법 처리됐던 인물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석연치 않은 선정기종 변경의 이면에 국익이 아닌 이른바 로키드 마틴 장학생들의 힘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F-35의 성공이 임박했고 또 조만간 미국이 주력 전투기로 도입하게 될 거라는 끊임없는 신화와 소문들을 퍼뜨려온 것이죠. 상당히 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여론에 거의 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안보 상업주의의 흐름에 편승하면서 전격적으로 F-35로 결정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FX 사업이 본래의 절차와 목표를 잃고 표류하는 사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었던 핵심 기술 이전의 문제는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번복 논란이 지금의 KF-X 사업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막대한 국익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결국 이 사업을 추진하고 결정했던 사람들과 이 사업을 지금 감시하고 감독해야 될 사람들이 김관진 실장을 비롯한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라는 모순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회 차원에 별도 조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십조 원의 예산을 들여 로키드 마틴사의 F-35 전투기를 들여오기로 결정한 한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F-35 구매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총선에서 제2야당인 자유당의 쥐스탱 트레드 대표는 F-35 구매 계획 철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결과적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중도 좌파인 자유당은 보수당 집권 10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 집권당이 됐고 공약대로 F-35 구매 계획도 폐기됐습니다. 캐나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보수당 정권을 심판한 이유는 뭘까 F-35 도입을 둘러싸고 보인 이전 보수당 정부의 은폐와 거짓말이 그 이유였습니다. 2012년 보수당 정부가 F-35의 구매와 운용 비용을 축소 발표한 사실이 감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후 F-35의 기술적 하자와 치솟는 비용 문제로 고심하던 여러 서방 국가들도 사업을 철회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캐나다, 영국, 터키,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어떤 주로 서방 국가들이 거의 전환이 구매 계약을 철회하거나 축소합니다. 이러자 미국 자체도 정작 F-35를 개발하는 종주국인 미국조차도 F-35 구매 계약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들 국가가 사업에서 발을 빼며 F-35 개발 비용에 막대한 공백이 생겼고 이 공백은 여전히 구매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메워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무기 사업으로 불리는 KF-X와 F-X 사업 한미 관계에 대한 정무적 고려와 공수업체 로비스트들의 이해관계가 각축을 벌이는 틈에 우리 국익과 안보는 계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